그죠 잠님 이거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하시게? 저 또 바르시겠죠? 당연한 얘기지 또 빨리겠지 난 게임으로 뭐 잠님 이길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뭐 윷놀이 정도나 어떻게 운 좋으면 이길 수 있겠지? 아 윷놀인 진짜 이길 수 있다 어 운 좋으면 이길 수 있어요 윷놀이는 운이 많이 달아야 돼 무슨 저거 같은데요? 스트리트 파이터 아쿠마? 고우키 고우키 같은 얘기를 하시네 고우키 순옥살 그거 와 고우키 그 겁나 멋있지 않아요? 순옥살? 뒤돌면서 그거 한자색이 주는 거 천자 그거 순옥살 진짜 겁나 멋있었는데 옛날에 와 무서워 개간 짓 하하하하하하 그래겠어요 윷놀이 한 게임 윷놀이 재밌지 않아요? 나 그거 그거 좋아했어요 옛날에 피시방 가서 했어요 저 그거 심지어 파크족 어쿠스틱 님이 약손 약손 약발 강손 오오 그거 뭐야 그거 순옥살이에요? 난 그건 커맨드는 모르는데 역시 너쿠형님 야 순옥살을 다 알고 깨뚫고 계시네 오오 그거 하면서 휘익 날라왔네 하트족 어쿠스틱 님이 순옥살 커맨드 히읍힝힝 하하하하하하 잡님이랑 악기바 같은데 놀러가면 재밌겠다 어어 올컴보 아 근데 좋네 뭐지 저사람 뭐 오키인가 아 나 올컴본데 뭐지 판정이 좋나봐요 저분 아씨 나는 이거 컴퓨터랑 연결해서 판정이 안 좋단 말이죠 저기요 전 판정이 약하답니다 아 그래도 어떻게 순옥살 알고 계시네 이거 그거 어 이건 나도 할 수 있어요 아 왜이래 왜이래 아 강태도 되네 맞으면 남자끼리 가보면 그렇게 재밌었던 적은 없더라고요 동호회 저 게임 동호회 친구 뭐 이렇게 세 번 가봤거든요 남자들끼리 가면은 특별히 재밌고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뭐 그냥 시간 보내는 거라 근데 여자랑 가도 뭐 그렇게 뭐 아주 재밌을 수도 있겠네요 여자랑 가본 적이 없어서 해외에 여자랑 가본 적이 없어요 국내에서는 여자랑 돌아다녀 보긴 했는데 여자사람이라고 해외까지 여자랑 가본 적이 없네 그 패키지 여행을 안 갔다는 얘기죠 패키지 여행 갔으면 같이 라도 가봤을텐데 자유여행으로만 나뉘서 거기 두 번째는 여자랑 가본 적이 없죠 이곳은 여자랑 가본 적이 없고요 이곳은 여자랑 가본 적이 없음 그 패키지 여자랑 가본 적이 없죠 너무 귀찮아 그 패키지 여자랑 가본 적이 없죠 이곳은 여자랑 가본 적이 없죠 이런게 잘 보이고 싶어요 아 오늘 또 인천가시는구나 친구분도 그거 DJ 믹스 사라고 하세요 같이 할게 아 용과 같이 또 해야 되는데 어? 이겼어 막판에 역전 역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구나 아 이 사람 노래를 좀 지루한 것만 하네 아 잠깐만 아까 아까 뭐 브랜드뉴 이거 하라고 하셨나 신청곡 있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요 마사이 없나 마사이? 아 어나더데이 아 어나더데이 이거요? 오 하드 어 어나 어지러워 어어 뭐야 시작부터 이래 저도 맥시멈함 맥시멈 할 수 있는 실력이 연습을 겁나 해도 연습을 겁나 해도 힘들 것 같아요 워낙에 리듬게임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잘하지 못하겠더라구요 저사람 나 떠들면서 하고 있는데도 나보다 더 들렸어? 저분도 약간 중수 이한대? 초본데? 하트죽 업무 스피킹님 피크 좋아하십니까? 예? 아 좀 못 들렸는데 이게 하트죽 업무 스피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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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DDR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노래가 노래가 못하는데 물론 초보 축 intra 하트죽 업무 스피킹 이미 아이고 식사는 찾었나 몰라요 아 얘 죽먹었어요 진짜 죽먹었어요 저희 집 식구들 다 죽먹었어요 배탈 나가지고 페리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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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페리카나 생각하면은 저거 이효리 아시죠 이거 97 이효리 킹오파 97 이효리로 변신하고 싶어요 페리카나 그 이효리로 변신하고 아 이사람이 이거하네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강태가 아니라 뭘로 바꾸지 파크족 어쿠스틱님이 콕쥬롤을 키우키 아 이거구나 오키 뭐 유키한다고 아 나 오바했나 나 오키 잘 못하는데 오키 괜히 한거 같은데요 이거는 힘들거 같은데 저의 한계가 오키인데 오키도 어렵던데 6키는 못하겠더라구요 거의 8키는 아예 꿈도 못구고 케이하 5키 그쵸 남자는 5키죠 비트매니아도 5키 이지투지제이도 5키잖아요 기본은 그쵸 페달이랑 뭐가 있긴 한데 일단 5키 전자언니 켜놓기네 게임하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어 게임할때 채팅을 못봐요 전자언니가 떠들어줘야지 전자언니도 월급 주고 싶은데 기계라 뭐 줄 필요는 없고 글쎄 전기밥을 매기죠 어휘 5키인데도 점수가 훨씬 달리네 하하 전자언니에게도 인상도전권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자언니 저거 어때요? 전기세 증정권 전기세 한달 면제권 오류 망했다 한정도 약한데 오 노래좋다 이거 신곡인가봐요? 아니아니 신곡 원래 들었던 노랜데? 신곡은 아닌것 같은데 랩업했다 아 아까 방송 켜놨는데 비공개로 켜놨가지고 아까꺼는 그게 안됐어요 저거 아까 일찍 켰거든요 에? 폐장했네? 아 이 노래좋죠 그쵸 어 또 들어왔다 아 나 이제 사키할래 힘들어 바람에게 부탁해 말고 아침형이 바람에게 부탁해 말고 아침형이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쵸 오 저사람 유쾌한다 고수다 고수 고수 등장 오우씨 고수가 들어왔네 오 스킨 봐 고수다 스킨이 다른거 보니까 고수에요 최소중수 최소중수 나도 저거 스킨이 있나? 사자마자 저 지엣이 있던데 그거 아직 안했어요 귀찮은거 등록 안해놨지 최소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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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아시죠? 디제이맥스 아주 기본적인 노래 디제이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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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난다고요? 최소중수 조카들이 우리집 며칠 있어요 조카들이 우리집 며칠 있어요 조카 딸들 아 뭐야 저사람 잘 못하네? 유킬을 하면서도 점수가 겁나 안 나오나 dream 유키하면 점수 훨씬 많이 나오던데? 원래 많이, 노트가 많아서 점수 많이 나오잖아요 점수가 왜이래? 허세만 모르는 사람들이네 점수 차이가 왜이렇게 심해? 뭐야, 초보잖아 그냥 점수하면 저보단 잘해야 되는데 초보네 네, 개끼네 그냥, 개끼드렸어